2013년 1월 발표된 음원 2728곡주 27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월 마지막주 M 카운트한 첫번째 순위 선정의 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음원 판매 순위 아이돌이 부럽지 않다 아이돌 유닛 활동이 막가는 가운데 힙합디오배치기가 2주째 음원 차트 1위 두번째 음반 판매 순위 역시 음반 판매에서 오빠 부대의 파워는 최강 원주 아이돌 보니즈를 비롯해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음반 차트 3위권을 장악한 가운데 1위는 CM블루 세번째 1호 3구 연령별 선호도 순위 20대 선호도를 등에 업고 배치기가 선전한 가운데 전 연령 3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 CM블루가 1위 5개 선정 부문을 합산한 1월 마지막주 M 카운트한 톱 10위 10위 헬로우 데이너스 9위 제어 8위 펜타 7위 무니즈 6위 보일프렛 5위 주니어 4위 트윙 3위 인피니티 에이치 이상 1월 마지막주 M 카운트한 10위부터 3위까지의 수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찍는다 춤추고 울리고 춤추고 울리고 상금 얼마? 5월 추고추고 울리고 춤추고 울리고 춤추고 울리고 춤추고 울리고 춤추고 울리고 춤추고 울리고 춤추고 춤추고 울려라 댄싱 나이 지금은 수백색 뮤직비디오에서 만나요